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이란이 쏜 미사일이 떨어졌지만 보복 대응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추가 경제 제재 얘기만 꺼냈습니다. 첫 소식 김웅규 기자입니다. 위성에서 찍은 이라크 알 아사드 공공기지입니다. 이란 미사일 공격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경락골어 보이는 일부 건물이 완전 파괴됐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18시간 만에 참모들을 뒤에 세우고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미군 사상자가 없다는 겁니다. 보복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했는데 이란이 물러서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란이 일부러 공격 목표를 흘려 사실상 미군이 피할 시간을 줬다는 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9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이란을 응징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오늘 솔레이마니 장군 제거에 대한 의회 정보브리핑을 했는데 민주당은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고 했고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이란에게 강한 경고 외에도 유화의 메시지도 동시에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밀당이 엿보였습니다. 대국민 담화 내용 직접 드려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한 의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No Americans were harmed in last night's attack by the Iranian regime. We suffered no casualties,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and only minimal damage was sustained at our military bases. Our great American forces are prepared for anything. Iran appears to be standing down, which is a good thing for all parties concerned and a very good thing for the world. No American or Iraqi lives were lost because of the precautions taken, the dispersal of forces, and an early warning system that worked very well. By removing Soleimani, we have sent a powerful message to terrorists. If you value your own life, you will not threaten the lives of our people. As we continue to evaluate options in response to Iranian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These powerful sanctions will remain until Iran changes its behavior. U.S. Armed Forces are stronger than ever before. Our missiles are big, powerful, accurate, lethal, and fast. Under construction are many hypersonic missiles.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We do not want to use it. American strength, both military and economic, is the best deterrent. Finally, to the people and leaders of Iran, we want you to have a future and a great future, one that you deserve, one of prosperity at home and harmony with the nations of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embrace peace with all who seek it. I want to thank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두 나라가 지금의 일촉즉발의 위기로까지 치닫게 된 것은 최근이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복잡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우수 기자와 함께 되짚어봅니다. 자, 이우수 기자. 미국과 이란의 현재 대치 국면.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실은 70년 가까이 있었던 갈등이 터져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당시 이란의 석유 수출이 영국의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큰 이득을 보지 못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 총리가 석유의 국유화를 단행합니다. 당연히 기존의 이득을 보던 미국과 영국은 마찰을 빚었고 이란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소련과 협력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자, 미국과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사주를 받은 조직의 푸테타가 일어나 이란 정부가 장악을 당하죠. 이때부터 이란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군주제가 무너지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체제로 바뀝니다. 네, 이슬람 공화국이 된 것도 이때고 당시에 최고 이슬람 지도자의 이름이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호메인이라고 하죠. 네, 바로 그때입니다. 이란 여성들에게 강제로 히잡을 쓰게 했던 것도 이때고요. 서구화에서 다시 이슬람 종교주의적 색채로 반미 정서가 더 깊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호메인이 지지자들이 주 테헤란 미국 대상원을 점거해 무려 444일 동안 외교관 등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삼고 대치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미국이 이제 크게 분노를 했겠네요. 이때 이제 이란과의 단교가 이뤄졌고 또 대이란 제재가 가해진 것도 이때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100만 명이 사망했는데 8년 동안 긴 전쟁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하던 때다. 그때와는 당시 시점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랐는데 어쨌든 이란과 미국 계속 강대강, 악화일로를 걸어왔네요. 네, 사실상 이때부터 이란은 미국을 주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 전함이 이란 여객기를 격추하는 사건도 발생했지만 미국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의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하고 마찬가지겠죠. 핵 개발을 억지시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점은 바로 모두 잘 아시죠? 9.1 테러 이후였는데요. 당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이란 발언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이유로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를 끌어냅니다. 석유 수출이 막힌 이란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악의 추개고리에 이제 이란이 들어가게 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미국이 주도하여 이끌어내게 된 상황. 자, 이제 문제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봤을 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개발 능력은 이미 확보했다.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때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전격적인 핵 합의가 나왔었습니다. 제재를 푸는 대신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감찰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왜 이란한테만 유리한 합의다? 뭐 이런 이유로 합의를 깨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유수 기자였습니다. 한편 이란과의 보복 공격 위협에 미국 내 대도시 역시 테러 경계가 삼엄해졌습니다. 각 치안 당국이 비상 경계령을 내렸고 공항 등 테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시설도 경비와 검색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한편 곳곳에선 반전 시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슈리프국은 모든 주민들에게 테러에 절대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와 다른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슈리프국장은 모든 주민들이 어떤 변화나 위협에도 방심하지 말고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에 대비한 것으로 슈리프국 전 직원뿐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위험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A 경찰국도 시민들에게 테러 공격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는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LA는 50만여 명에 달하는 이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시정부는 지역 행사나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LA 국제공항은 테러에 대비해 경비와 검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강화된 검색 절차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나와 출국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지역에서 이슬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이슬람단체 리더들은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 우려를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취해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LA 지역 자유주의 옹호단체인 무브오는 오늘 LA 시청 인근을 포함한 245건에 반전 시위가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트럼프의 무모한 군사 행동이 미군과 이라크, 이란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는 내일 더욱 거세져 시위되는 오후 5시 LA 시청과 7가 인근 프리웨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을 놓고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전국 천여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 방식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53%에 달했습니다.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도 39%나 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9%포인트가량 늘어난 수치로 시민들이 이번 이란 사태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 3일부터 6일 사이 진행된 별도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향후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실시된 비슷한 조사에 비해 무려 20%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한편 11월 대선을 앞둔 가운데 꺼내든 이란 압박 카드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더라도 뉴저지주에서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관련 법안이 뉴저지주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제휴산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는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각각 승인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각 보험사에 오바마케어의 필수 기본 혜택사항 제공을 의무화하고 기존 질환을 이유로 건보 가입 거부를 금지하며 26세 이하 자녀는 부모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뉴저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연방정부 창원에서는 2019년도부터 그 벌금이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뉴저지주는 계속해서 이 벌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또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정부 창원에서 팩스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이 낮은 복심 청일 경우에 695벌의 범죄금이 세금 형태로 부과가 됩니다.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더라도 뉴저지주에서는 혜택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는 9일 주상원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 하원은 패키지를 구성하는 7개 법안 중 6개가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주상원 표결 결과가 입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버피 뉴저지 주지사도 지금껏 오바마케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주 의회 이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안이 통과돼 뉴저지주에서는 어렵지 않게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초강력 전자담배 규제안인 SB-793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안으로 통과될 경우 담배와 박하향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이케아가 자사 서랍장에 압사당한 유족에게 4,600만 달러, 한화 5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5월 궤나팍 가정집에서 서랍장이 넘어져 두 살짜리가 사망한 데 이어 전국에서 최소 9명의 어린이가 관련 제품으로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란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5% 급증했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5% 급락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구정을 앞두고 일제히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은행과 뱅크오브오프, 오픈뱅크와 퍼시픽시티뱅크, US메트로뱅크가 참여합니다. 대상 국가는 은행별로 다르며 송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00년 만에 규모 6.4의 강진이 덮친 푸에르토 리코에 추가여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주택을 잃었고 대규모 정정과 단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KBS Rakj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